진짜 틀렸습니다. 말도 안 돼. 확인해 주세요. 우와. 봐봐. 미리 봤어요. 네. 이번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브리핑 골든벨. 어느 나라 사람이죠? 블랙핑 오 덤벨. 이제 브리핑에 대한 문제를 내주시면 우리가 맞추면 되는데 얼마나 브리핑에 대해서 브리핑이들은 많이 알고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꼴등한 사람은 뭐라 할 거야? 꼴등한 사람은 반성. 블랙핑크 오피셜에 자기 갖고 있는 멤버들의 사진과 자기 사진을 합쳐서 풀로 업데이트해 줄게. 거기는 요즘 많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를 활발하게 만들어 줍시다. 네. 좋아요. 글도 이렇게 쫙 써서 이렇게 정성껏. 오케이. 그러면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브리핑크가 가장 높은 뮤직비디오 TOP3는? TOP3요? 순서는 상관없죠? 1, 2, 2, 3, 2를 잡아주십니다. 틀리면요. 순서는? 틀리면요. 순서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뮤직비디오가 뭐 뭐 있지? 오케이. 제일 점수가 적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 잠시만요. 그냥 그냥 숫자만 말고 숫자 없이? 아니 다 해야 돼. 숫자도? 많은 순서대로. 아니 아니 그냥 1, 2, 3. 오케이 오케이. 1, 2, 3, 2.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네. 공개. 하나, 둘, 셋. 망했다. 어? 어? 진짜? 내가 이거를. 언니랑 저 똑같아요.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1번은 마지막처럼. 오케이. 2번은 붐바야. 야! 데엠. 맞아요. 최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주세요. 아니 2위 뚜두뚜두예요. 아니야? 2위 뚜두뚜뚜 아니에요? 2위 붐바야. 어? 어? 14개? 이거 받은 거 기억나? 안 돼. 안 돼. 안 돼. 얘 뭐야 이거. 14. 아니 미안해요. 정답은? 아 대박! 뭐 봤지? 나 왜 14지? 아싸. 나 2점. 다음 질문 주세요. 루핑하우스는 총 몇 부작이었을까요? 몇 부작이 뭐죠? 몇 회가 나왔을까요? 하나 둘 셋. 어이구. 다 맞췄어. 12부점. 3점. 다음 질문 주세요. 블랙핑크 전에 뵐 뻔한 이름은? 하나에요? 아니면 어때요? 몇 개요? 아는데로. 3개 생각 안 나. 나도야. 이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진짜 충격적인데?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예요? 다 그거지? 베이비몬스터. 핑크퍽. 맥넛. 이것도 있었잖아. 이거 없었어? 잠시만요. 이대로 해주세요. 저희의 정답은 핑크퍽크. TLCF. 저런 거 없었어. 팬들이 사장님이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얘기했던 거에요. 맞습니다. 우리 3점. 며칠 만에 공중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거 또 찍어. 찍었어요. 하나 둘 셋. 나 너무 짧게 했어? 이거 아니야? 모르겠다. 이거 너무 달라서. 정답은 13위입니다. 진짜? 나 더 빠른 줄 알았어. 그렇게 빨리 했어? 그 주의한 줄 알았어. 원래 빠른 줄 알았어. 모르겠어. 날 모르겠어. 난 누구니? 네. 다음 거 주세요. 데뷔 10일만에 몇 개의 CF를 제안 받았을까요? 어떡해. 나 자만. 어떡해. 나도 찍어야지. 그냥 찍었어. 나도. 하나 둘 셋. 나 왜 됐어? 대박. 정답은 10개? 뭐야. 리사 잘한다. 리사 아까 전에도 잘 찍었잖아. 리사 수능 봐야 된 거니까. 이번에 나 못하고 있어 지금. 리사 이번에 수능 봐봐. 네. 다음 좀 주세요. 네. 다음 좀 주세요. 네. 다음 좀 주세요. 블랙핑크의 일본 아레나 투어 도시는 어디 어디 있나요? 아. 아. 거기가 어디였지?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밖에 안 나. 하나 둘 셋.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니까. 어. 치바. 치바가 귀여워. 명칭이. 근데 도쿄 콘서트라고 했잖아. 맞아. 뭐예요? 그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 뭐야. 무사파, 쿠쿠가, 치바입니다. 아. 1번 팀 때문에. 아. 1번 팀이 자꾸 도쿄 콘서트라고 했거든요. 저희 멘트도 다 도쿄 콘서트라고 했는데. 네. 다음 질문 주세요. 미드 더 볼드 타입의 OST로 삽입된 블랙핑크의 구역이 있어요. 네? 더 뭐야? 더 볼드 타입. 더 볼드 타입? 나 알 것 같아. 그 곡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가자. 하나 둘 셋. 뭐야? 오 뭐야. 피파럼입니다. 대박. 내가 어디서 봤어. 이게 막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다고. 제스팅하우스 리얼리티 촬영을 알게 된 날이 8월 8일인데 이때가 블랙핑크 1년이었죠. 왜? 그래요? 근데 블랙핑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한국. 한국. 영동에서 했어. 이거 안보고 있어요. 틀렸어요. 와! 저희 인사에 업로드 하래요. 와! 그러면 우리는 다 Patrick전. 아. 한 잔 씩 다 가져가? 그러면? 하와이 뭐하는 뭐야. 하와이 간 적이 오래들 났어. 하와이 보내주세요. 마지막처럼 뮤직비디오가 등장한 헐 일 forbid 영화에 weapons처럼. 아, 이름이 뭐지? 이름 몰라. 이건가? 이름 맞나? 대충 기억나가. 아, 잠깐만. 어떡해. 아, 이거 아닌데? 아, 잠깐만. 4, 3, 2, 잠깐만. 이거 틀렸어. 이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뭐라고 쓴걸, 리사는? 나는 플래시 나오는 영어. 아, 저스트 스피드야. 틀렸어. 이거 쓰면서도 틀린 거 알고 있어. 스피드 리그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이름 몰랐어. 틀리고 있어. 아쉬워. 이거 기억 못해? 이름이 기억 안 났어. 이름 몰라. 엄청 빨리 지나갔어. 이제 얼마나 많은 연락이 왔는지. 그냥 플래시. 이름이 기억 안 나. 다음. 오늘 촬영 날인 9월 23일을 기준으로 드렉팅 팀을 데뷔한 지 며칠이 됐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태어난 지 며칠 됐어요. 아세요? 근데 되게 특별한 시절이라서 맞출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아니, 내가 대충. 아닌데,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간을 좀 주실래요? 아, 계산하지 마. 계산한다, 계산. 여러분, 하나, 둘, 셋. 뭐예요? 정답은 777. 뭐? 진짜? 진짜 없어. 아, 말도 안 돼. 이번엔 트리플 7. 봤어, 미리 본 거야, 이건. 아, 미리 봤어요. 아, 미리 봤어요. 거짓말 못한다, 표정 봐. 해결라, 빨리 지우고. 뭐가 아니야? 말해봐. 아, 봐줘. 어, 봐줘. 와, 이게 반대야. 7점, 7점. 하나 지워야 돼, 7점. 아니, 아까부터 이상했어. 아, 몇 개 봤어요. 아니야, 8점, 8점. 아니야, 너 몇 개 봤어, 솔직히. 자, 너희의 계산대로라면 이 사시지가 원래 8점이라고 하는데 구정행위, 구정행위. 구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몇 점을 낼까요? 어? 6점 할게요. 6점. 왜 나 8점이지? 어차피 꼴찌는 이쪽인데. 제니씨는 6점, 제니씨는 5점, 노재씨가 3점. 네. 네. 몇 문제가 남았죠? 이게 끝입니다. 오, 그래? 아, 그거 내가 꼴찌네. 나는 그 TLC 남편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게 왜 내가... 그거 해도 꼴찌야. 그래요? 내 생각에 너가 회사 들어오기 전인 것 같아. 그거가 막 떴을 때. 뭐야, T 뭐야? 나도 처음 들어봤어. 그게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나온다는 걸 보고 그냥 만들어낸 거였어. 제가 올리겠습니다, 사진. 벌칙은... 네, 벌칙 꼭 수행해주세요. 기대할게요. 이 방송이 나간 후에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기대할게요. 네, 그러면은 채영이가... 제 1회 빌핑 골든벨은... 네, 채영이의 꼴등으로 채영이가 벌칙 수행을 할 테니까 많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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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쉬워. 이거 더 있으면 좋겠어. 아쉬네요. 아쉽네요. 진짜 재밌겠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